사장님 요예하려거든요 저는. 키 차이가 또. 제가 170이에요. 내가 얘기했지 너 명치라고. 비범한 사람들의 필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비범한 사람의 필수 조건. 첫 번째 타고난 DNA를 가지고 있다. 이경준 선배님 하면 진짜 타고난 게 다 목소리잖아요. 아 그렇죠. 목소리. 왈츠는 유럽에서. 이 사이브는 내가 또 임기영 변에는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목소리가 엄청 낮았다면서요. 소리가 낮다기보다는 굵었죠. 굵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빙을 하면 실제적으로 엔지니어분들께서 이게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왈 왈 왈 왈 왈 왈. 그렇죠. 나오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좋은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상황을 레슨 받으면서 한 3도 이상을 올렸죠. 그래서 지금은 하이바리죠. 저도 저음하면 좀 자신 있게. 원래는 워낙도 저음 잘하십니다. 그럼 저음 대결 들어가야죠. 데코온의 어떤 대표 저음이시잖아요. 대표 저음이시잖아요. 내가 좋아 이 자식들. 그럼 저음 대결 들어가야죠. 아 내리는 걸로 대결을 선배님하고 들어가는 거. 저음을 이게 내리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낮은 음에서 맛깔나는 노래를 해내는 게. 해낼 줄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아주. 그건 안 되고. 예를 들어. 주실 도시라 설밤이래다. 여린 рег부weight. 우물가에. 물쟁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쓱딸아리가 쓱. 앞다리가 쓱 Shah Augen. 헷다팔딱. 깨구리 됐네 comun. 지금도، Waiting 도시라센 밤이래. 우물가에 우물가에. 그냥 개구리가. 야, 멜로디가 없잖아. 개구리가 화났을 때. 멜로디가 들려야지. 개구리 한 마리. 멜로디가 없다고. 개구리 한 마리. 개구리가 없다고. 개구리가 없다고. 우물다, 우물다. 예, 개구리 한 마리. 텐션 좀 올려놓으라고. 오자마자. 네가 텐션 올려. 네가 텐션 올려야지. 그러려고 너 부른 거야, 인마. 네가 왜 배우 사이에 껴 있겠어. 그리고 우리 한채영 씨에게는 바비 인형의 황금 비율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매의 황금 비율. 바비 인형 하면 떠오르는 게 긴 다리예요. 최영 씨 키가 168cm입니다. 다리 길이만 무려 112cm입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저랑 한번 재보고 싶네요. 제가 뭐. 110이면 너는 여기까지야. 섰을 때 거의, 거의 이렇게 가슴이. 아니, 그래도 준호는 하체 없니, 그럼? 준호야. 너가 한번 일어서 봐, 지금. 실례가 안 되다면 한번 재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진짜 짧긴 짧은 거. 짧죠. 얼마나 짧은지 좀. 김준호 씨 짧죠? 거리. 잠시만요. 네. 이쪽. 와. 사장님, 여기 허리거든요, 쟤는. 키 차이가 또. 제가 170이에요. 아. 미안, 너. 내가 얘기했지, 너 명치라고. 아. 미안, 너. 내가 얘기했지, 너 명치라고. 아니, 어깨까지 걸칠 필요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는데 나도. 정확히 명치야. 이만큼이네. 일자로 서봐. 너 명치가 딱 지금. 와. 이만큼이네. 이건 약간 유전이잖아. 진짜 황금 유전이잖아. 그렇지, 유전이지. 아, 어머님 아버님도 기세요? 엄마가 저보다 꽤 커요. 아. 엄마가. 유전자가 확실히.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통통한 적이 없었지 않았나? 지금 통통한 거예요. 이게? 살짝 뭐예요? 이게. 이게 진짜? 아니, 그런데 얼굴은 약간. 몸 길이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작아요. 진짜 많이 작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저도 근데 진짜 낯가치고 되게 작은 편인데. 아니, 내가 이걸로. 아니, 한채영 씨 얼굴이 뭘로 유명하냐면 A4 형제 4분의 1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A4 형제 4분의 1으로. 할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A4 형제 4분의 1으로. 다 가려진다. 에이, 맞네. 다 가려진다. 에이, 맞네. 어디 봐봐. 봐봐, 진짜. A4 형제 4분의 1으로. 진짜. 다 가려진다. A4 형제 4분의 1. 아니야, 여기 좀 봐봐. 이마하고 턱은 보이는데 왜 그래? 아, 형 여기서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당연히 보이지. 아, 사람을 이렇게. 적당히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다 지금 보이지. 정면으로 가야지, 이렇게 정면으로. 야, 그렇게 되면 씨, 얼굴 없는 배우 아냐. 이무일 씨도 다리 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아, 너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로. 개그우먼 동료들이 그렇게 우일 씨 다리를 부러 간다고요? 네, 다리가 남자치고 다리가 좀 가늘고. 가늘어요? 좀 길어서. 가늘어요.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털, 그런데 흉터는 좀 많은데 이제 약간 여성분들이. 개그우먼 동료들이 봤을 때 약간. 아,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야, 너 진짜 얇다. 어,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야, 여자 다리 같다. 뒤로, 뒤에서 보니까 약간 여자 같기도 해. 아니, 아가씨. 아냐, 세 패물이. 하하하하 without agencies. 오, cos Jack도 어ی아 같아. 그래서 약간 예, 그래서 약간. 우회다아이? 네. 다리가 가늘어요, 털도 별로 없고. 오, 아름다워. 예쁘네. 아 그리고 한채영 씨도 대단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스포트라이트가 늘 따라다녔어요 대학 동문인 김호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동국대 연극 영화 한채영 소유진 전지현 동국대 3대 여신이 있죠 동국대 연극 영화과 한채영 소유진 전지현 동국대 그때 굉장히 유명했었잖아 그때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동기였어요 동기였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동기면 다 친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저렇게 셋이 이쁘면 적이 되죠? 서로 약간 친한 느낌이죠 안 친했죠? 아니요 학교 다닐 때는 엄청 친했는데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럼요 1학년 때는 같이 수업도 같이 듣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떡볶이집에 떡볶이도 마시고 아 그 떡볶이집을 정말 귀하다 저도 동국대 시험보다 떨어졌는데 인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선후배로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억지 인연이야 동국대 앞에 그 X당 있잖아요 네네네 자주 갔습니까? 거기 자주 갔어요 나도 자주 갔는데 왜 못 봤을까 니가 왜 X당을 가? 거기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집이 멀잖아요 서울 사람이에요 옛날에 형이 대학 다닐 척 하려면 오늘 공격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공격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임원희씨가 없으니까 오늘 공격 안 하겠다 내가 약속했잖아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이 형 지금 없다고 목소리 안 들리는 건 있으나 없으나 우리 임원희씨에게 신이 주지 않은 건 뭐인 것 같습니까? 저요? 얼굴 아닐까요? 어 아닙니다 이성을 끄는 매력입니다 신이 주지 않았어요 신이 주지 않았어요 신이 주지 않았어요 우일씨가 최근에 팬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그중 여자분은 2%가 안 됩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여성분들이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저도 이제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제 남자친구가 팬인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이렇게 기분은 아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없어요 또 연예인들이랑 사진 찍을 때는 함께 찍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아 이거는 정말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이무일씨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관심 끌려고 보여주는 특유 플로팅이 있다고 합니다 아 아 우일이 왜 쟤요 짝 짝 짝 짝 어떤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이제 티를 많이 안 낼라 그래요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간 한채영씨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이 묻었어요 묻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물 묻으면 아 예 약간 이런 이런 아 예 약간 이런 이런 아 아 이게 생각 몇 번 해요 몇 번 해 몇 번 해 아 아 그러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대답 안 해요 아 고마워요 그래도 대답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고 그냥 해요 그거는 우일아 네 배우들만 아니 뭘 해야 돼요 야 우일아 유명한 배우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한채영이가 이거 얘기하고 이제 이거 잡으려고 이제 딱 숙여보세요 네 야 그게 그래가지고 얼굴 얼굴 딱 숙여보세요 네 야 그게 그래가지고 얼굴 얼굴 부딪힐까봐 아 아 아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재훈이 형이 하는 약간 플러팅이자 개그인데 아 에 에 에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까서 주든가! 까서 주든가! 한 번도 안 먹었잖아! 플러팅 플러팅! 여기서 우리보다 한 살이라도 더 인생을 사신 이병준 형님의 나는 병준 형님의 매너 플러팅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저는 티나게 챙겨줍니다 이거 먹을래? 아 그렇구나 필요한 거 없어? 급하시네요 플러팅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가수님 그렇게 하냐 저기 하나 주세요 단버거 아 요즘은 여유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어떤 스타일이 더 끌리십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더 끌리십니까? 절절매고 이렇게 자 그럼 세 명 네가 했죠? 플러팅 봤죠? 아 예 약간 이런 야 그게 그래 하나 주세요 아 선택을? 선택할게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면은 많이 좋아하면은 선배님이 하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겠죠 아 뭐야 선배님이 하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겠죠 아 아 뭐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뭐 맞바 깨지든 말든 안 뭐야 지금 뭐 맞바 깨지든 말든 안 아 뭐야 지금 줄 때 이렇게 해 주는데 흘리든지 말든지 뭐 흘리든지 말든지 뭐 아 으 으 으 으 으